고스트바스터즈!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팔로린인데요. 팔로린날 바로 길거리에 귀신들이 나타나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허팝이 고스트바스터즈 유니폼을 입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귀신 쓰레기들을 모두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바스터즈 장비를 소개합니다. 고스트바스터즈 유니폼, 고스트바스터즈 가방, 고스트바스터즈 마크, 마지막으로 고스트바스터즈 청소기입니다. 이건 입에서 나온 소비가 아니야. 고스트바스터즈 유니폼과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하가 이어져 있는 하나의 작업복, 그리고 저도 총 테이프로 만들어진 테이프, 고스트바스터즈 마크, 그리고 필살 고스트바스터즈 청소기입니다. 이 청소기야말로 귀신을 잡는 필살 아이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로윈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유령과 귀신들을 모두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팝 출동! 어필용 carriers 오! 찾았다! 뭐지? 이럴 때...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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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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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쓰레기의 원수! 길거리 쓰레기의 원수! 도망간다! 발사! 뭐야? 쓰레기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발 떴다! 사실 너는 지금 마법진 위에 서있는거다! 길거리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안녕! 도망간다!